안녕 난 척베스야 가십걸 시즌4 방송 기념으로 소외된 이웃과 소통을 하는 사회지도층에 선행을 베풀까 해 날 팔로우하면 매주 월압 밤 12시 본방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뉴욕 어퍼히스트사이더의 통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소유한 호텔에서의 뉴욕 스타일 디너와 스위트룸에서의 하룻밤 어때? 잊지마! 날 팔로우해야만 본방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한 사항은 온스타일아이닷컴과 온스타일 척베스 트위터 참고하도록 본 이벤트는 조선호텔 프리미엄 뷔페 비즈바즈와 함께합니다